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병은 목이 길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신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는 기린과 타조와 같은 다른 긴목을 가진 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넓은 병에 담긴 무언가를 유리잔에 따라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물이 넓은 표면에 달라붙어 주위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공기와 액체가 표면을 따라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물리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이 현상을 코한다 효과라고 해요. 이 효과로 인해 액체 분자가 병의 표면으로 끌리기 때문에 액체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표면 장력인데 이는 액체 분자가 공기보다 서로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물이 원하는 곳으로 흐르지 않고 서로 뭉쳐서 표면 아래로 함께 흐르게 됩니다. 목이 좁으면 액체가 퍼질 수 있는 표면이 작아지니까 병에 따르고 마시기가 더 쉬워져요. 또 다른 이유는 실용성입니다. 목이 작을수록 병을 만드는데 더 적은 재료가 필요하고 병을 막을 뚜껑도 더 작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물병의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는 목 부분이 음료를 데우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이에요. 목이 없는 물병은 액체가 들어있는 가운데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손에서 나오는 온기가 음료 내부를 빠르게 데워버릴 거예요. 목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목 부분을 잡고 마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보온병에 전달되는 열의 양이 최소화돼서 음료가 더 오래 차갑게 유지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한다면 가끔씩 물병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 물만 사용하더라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는 건 물 때문이 아니라 물 속의 미생물 때문입니다. 병에 담긴 물을 마시면 침과 땀의 입자가 그 안에 남아있어요. 이러한 박테리아가 물병에 쌓이기 시작해 냄새를 유발하죠. 따라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선택했다면 박테리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세척하세요. 세척 후에는 완전히 말려서 다시 사용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플라스틱병을 재사용하지만 대부분 일회용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액체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침출이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플라스틱병을 재사용하면 마모로 인해 병 내부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흠집이 생겨 박테리아가 더 많이 번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동안 사용할 물병이 필요하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병을 구입하세요. 하지만 매일 세척하는 걸 잊지 마세요. 청바지는 1873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이콥 데이비스와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발명했어요. 데이비스는 이불과 텐트를 제작하는 재단사였고 스트라우스는 무엇보다도 천을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최초의 청바지는 데이비스가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코어에서 구입한 데님 원단으로 만들어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디자인 특허를 받았는데 파란색은 인디고 염료로 염색한 데님의 표준 색상이었습니다. 파란색은 청바지의 원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종종 따라하는 전통이에요. 청바지에는 또한 금속 리벳이 있는데 처음부터 존재해 왔어요.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제이콥 데이비스는 바지가 찢어지기 쉬운 부위인 지퍼와 주머니에 구리 리벳을 추가해 청바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구리 리벳은 청바지 특유의 전통으로 장식적인 목적이 더 강하죠. 청바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아무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주머니입니다.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년 전 많은 카우보이들이 청바지를 입던 시절에는 회중시계를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졌어요. 또한 당시 청바지에는 시계 주머니인 작은 주머니와 앞쪽에 큰 주머니 두 개. 이런 말하긴 싫지만 돈은 사실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 주죠. 대부분의 지폐는 린넨 25%, 면 75%로 되어 있어서 특이한 모양과 느낌이 나는 거예요. 19세기의 돈은 양피지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달리 쉽게 위조할 수 있었죠. 에펠탑은 여름에 거의 15cm 더 높아요. 어떤 물질을 가열할 때 그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런 걸 열 팽창이라고 불러요. 온도가 내려가면 물질은 다시 수축해요. 이런 효과는 기체에 더 두드러지지만 철을 포함한 액체 및 고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리와 같은 큰 구조물들을 확장 조인트를 사용해서 지어요. 이것들은 구조물이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런 변화는 아무 손상도 일으키지 않죠. 저도 그런 바지가 몇 개 있어요. 꿀은 상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꿀벌들은 달콤한 꿀을 모으기 위해 꽃 위에 앉죠. 그런 다음 그걸 자신들의 벌집으로 옮겨서 다른 일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벌들은 액체를 반복적으로 마시고 역류시켜서 꿀에 있는 수분 함량을 줄여요. 흠, 벌이 토한 거네요. 이들의 배에 있는 특별한 효소가 꿀에 포도당을 분해하고 그래서 꿀이 산성을 더 띄게 돼요. 벌은 꿀을 벌집 안에 넣고 물이 더 빨리 증발할 수 있게 날개로 부채질하기 시작해요. 이제 꿀은 산성이... 우리의 달에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주머니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달의 표면에는 콜드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원히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영역이죠. 만약 달의 극 중 하나, 특히 남극 근처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39,000제곱킬로미터의 그림자를 사방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폭이 1cm에 불과한 작은 콜드 트랩도 있고, 더 큰 트랩은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이 지역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었으며, 심지어 수십억 년 동안 약간의 햇빛도 받았던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콜드 트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원짜리보다 크지 않은 작은 얼음 조각들까지 포함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우주비행사들은 이 물을 마시거나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의 대부분은 유리나 달 표면에 결 사이에 모일 수 있어요. 한 이론에 따르면 달 표면에 4만 제곱킬로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누군가 직접 달에 가거나 지표면을 파헤칠 탐사선을 보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요. 달은 완전히 하얗고 색이 없지 않습니다. 1969년에 이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달이 약간 갈색빛이었다고 했어요. 고지대에는 노랗고 희미한 연분홍의 흔적이 있어요. 달의 표면에는 티타늄이나 철과 같이 다양한 주머니 한 개 등 총 4개의 주머니만 있었습니다. 많은 지퍼에는 YKK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요시다 제조 주식회사로 번역할 수 있는 회사명을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이 일본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퍼 제조업체예요. 생산하는 모든 지퍼에 이니셜을 붙이죠. 이는 전세계 지퍼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퍼보다 이 회사의 지퍼를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청바지 뿐만 아니라 경찰관 제복도 파란색입니다. 최초의 공식 경찰관은 19세기 런던에서 등장했어요. 군인들이 이미 착용하고 있던 빨간색, 흰색 제복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 파란색 제복을 입게 됐죠.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에서 경찰 제복이 채택됐고 경찰도 그 패턴을 따랐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잘 보이지 않고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고 사물과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색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파란색 제복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어두운 소재라 얼룩도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관이 파란색 옷을 입는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작은 흰색 골프공에는 보조개가 있습니다. 이 보조개는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골퍼들은 매끄러운 공을 가지고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에 구멍이 뚫리고 손상됨과 동시에 공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공기역학 때문입니다. 이 홈들은 공의 주위에 공기가 더 원활하게 흐르게 해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채택돼 공의 사방에 보조개가 생겨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 됐어요. 때때로 새들은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갈 때 며칠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들이 도중에 어떻게 잠을 자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새들은 뇌의 절반은 작동하고 나머지 절반은 잠을 자는 반수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저처럼요. 그런 다음 반대로 전환해서 나머지 절반이 잠을 자죠. 다른 새들은 하루 종일 짧은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낮잠은 약 9초 동안 지속되는데 그 시간 동안 새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그 시간들이 합산돼서 새해 수면 시간이 되죠. 말바일굽은 말을 위한 실제 시간대 매체에 따라서 우리는 더 천천히 혹은 더 빨리 글을 읽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종이에 쓰인 글보다 화면에 글을 읽을 때 속도가 10% 더 느려져요. 게다가 컴퓨터 화면을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여요. 사람들은 1분에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스크린 앞에 있을 때는 분당 7번 정도로 내려갑니다. 라디오의 발명은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5천만 명의 청취자를 확보하는 데 38년이 걸렸어요. 현대와 비교하자면 아이팟은 같은 수의 사용자에 도달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스냅챗의 유령 로고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냅챗 설립자 중 한 명인 에반 스피겔에 따르면 그 상징적인 로고는 스냅챗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구상되었다고 해요. 먼저 피카보라고 하는 사라지는 이미지 메시지 앱을 만들었어요. 로고가 이름에 영감을 준 것인지 이름이 로고에 영감을 준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아요. 스피겔은 사용자가 이 앱을 통해 보내는 이미지의 일시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유령 이미지를 선택했다고 해요. 일단 이미지를 한번 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마치 로고에 있는 친근한 유령처럼요. 스피겔은 어느 날 저녁 그 로고를 생각해냈어요. 다른 인기 앱에 많은 로고를 훑어보다가 그는 그 중 노란색 로고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자신의 디자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로고는 두 개의 짧은 팔, 둥근 머리, 그리고 혀를 내밀고 웃고 있는 유령이었어요. 이건 할로윈 복장을 연상시켜요. 2013년 유령 얼굴이 사라졌어요. 스냅채 측은 이것이 모든 사용자가 그 앱의 얼굴임을 표현한다고 설명했어요. 2019년 디자이너들은 유령의 윤곽을 더욱 어둡고 두껍게 만들었는데 사용자들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로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파이오복스 로고는 여우가 아니에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하죠. 하지만 로고로 사용하는 귀여운 털복숭이 동물은 뇌서판다예요.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는 1960년대에 등장했고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정말 쥐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게 됐어요. 또한 뒤에 코드가 달려있어서 쥐꼬리를 연상시키기도 했어요. 비눗방울이 둥근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눗물과 같은 얇은 막이 가스, 예를 들어 공기를 가둘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얇은 막 속에 분자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이것이 막을 유지시켜주죠. 동시에 그래서 막이 가능한 한 작은 면적으로 축소돼요. 그리고 볼륨을 가진 가장 작은 영역은 부채예요. 그래서 막은 굴을 덮기 위해 수축하고 안에 공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축할 수 없습니다. 팝핑캔디, 맛있죠? 동물의 말굽에 부착합니다. 말발굽은 말이 자연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재료로 만들어져 거친 포장도로와 같이 특히 거칠고 손상되기 쉬운 환경에서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요. 말굽은 발굽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귀개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발굽 중앙은 예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운데 말굽을 붙이려고 하면 말들은 고통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발굽의 측면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말굽은 둥글고 가운데가 비어있습니다. 가짜 패션 손톱을 붙이는 것과 비슷해요. 책을 읽으면 가끔 졸음이 쏟아지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이 점을 이용해서 저녁에 잠들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잠들고 싶지 않은데도 잠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침대나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책을 읽습니다. 이는 책을 읽기에 완벽한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잠들기에도 좋죠. 낮에 있었던 모든 고민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에 이상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잠들게 되죠. 대부분의 샴푸는 머리를 두 번 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글쎄요.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처음 감으면 먼지와 죽은 세포가 모두 제거되고 두 번째로 감으면 모발과 두피에 수분이 공급돼요. 따라서 네, 두 번 감는 게 좋지만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매일 또는 격일로 씻으면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베이비 당근은 크기가 작고 일발은 폴짝폴짝 뛰도록 발과 다리가 적응돼서 땅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도 그렇게 움직여요. 뛰는 것은 짧은 다리를 가진 작고 가벼운 새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뛸 때마다 걷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죠. 하지만 깡충깡충 뛰는 건 여전히 달리는 것보다는 느려요. 그래서 블랙버드와 같은 일부 종의 새들은 급할 때 깡충깡충 뛰다가 달리기 시작해요. 대부분 땅에 둥시를 틀고 먹이를 찾는 새들은 뛰기보다는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닷가에서 먹이를 찾는 새들은 물을 건널 수 있도록 대부분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는 이런 새들이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다란 다리로 깡충깡충 뛰는 건 정말 비효율적일 거예요. 약한 동물들이 머리 뒤에 눈이 달려 있어서 숨어있는 포식자를 피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지만 그건 효과가 없을 거예요. 동물은 앞에 눈이 있어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만일 뒤에서 덮치는 포식자를 보기 위해 뒤통수에 눈 한 쌍이 더 달려있다면 두뇌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하나로 결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처리해야 할 거예요. 대신 종종 머리 침면에 눈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끼는 머리 옆면 위쪽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바로 앞에 작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동공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320도를 볼 수 있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소리도 만들어요. 압력파의 한 형태예요. 이러한 파동은 우리의 태양 안쪽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가스 주머니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태양 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 시간당 수십만 캐스타를 이 시간당 수십만 캐스타를